자 그래서 민석이 B의 3이고요 오늘 B의 3입니다 네 먼저 B의 3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셋 그래서 모여서 앤솔이 바이크 바이크 하나씩 브 브 이? 이? 아아 좋다 아이었으면 됐고 아 아 상상해봐라 니가 다 모여서 다 모여서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한데 응 이상하지 그렇지 네 자 아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 아직 안 가르쳐줬죠 네 됐습니까 유아가 가진 새가의 소리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가 가진 새가의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에이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이런 것도 있어요 유가 가진 새가의 소리 유우어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이가 가진 새가의 소리 이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둘 자 이름이 이니까 이 o o su 돌아natural e e a o e 내 이름을 불러줘 다 있네 그 다음에 힘 빠졌어 다 있네 그럼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뭘까? 첫 번째 소리랑 세 가지 소리라 했으니까 첫 번째 소리랑 세 번째 소리는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소리는 I 그래 내 이름을 불러줘 I 마지막 소리는 힘 빠졌어 그렇게 세게 힘 소리내면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소리는 대표 소리는 I이기 때문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, I, E, E I는 뭐? I, E, E U는 뭐? U, U, E는 뭐? B, E, E, E A는 뭐? A, A, R, E I는 뭐? I, E, E, E 중에서 지금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I가 그러니까 여과의 소리가 bi아이 그러니까 여과의 소리가 b 아이가 바이기, B아이가 K는 항상 k 아이가 그래서 다 합쳐서 b 아이가 소유가 비 vivre 그래서 대외oper 소리는 Bilg ądges B& I는 뭐 중에 그 I, E, E, E 중에서 I Rico I로 시演달 comfort 그 다음에 K는 착하게도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바이크 빠르게 소리를 내야죠 뭐라고요?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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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바이크 바이크 B I K E 석가위 소리는 뭐라고요? 바이크 아이가 가진 석가위 소리는 뭐라고요? 아이 이 어 유는 유우어 A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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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B는 이에어 I는 아이 이 어 오케이 다음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개수는 하나 셋 하나 여기서 뭐여서 내는 소리? 바이크 바이크 하나씩 미 미 아이 아이 크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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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은 착하게도 항상 무 무 I는 가지고 있는 세개 I E O I E O 중에서 여기서는 I 된 이유는 끝에 E K는 착하게도 항상 크 그래서 다 합쳐서 마이크 마이크 빠르게 말해줘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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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마이크 마이크는 마이크고 이걸 이거 K 소리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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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M-I-K-E M-I-K-E 소리 마이크 마이크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개수는 하나 둘 모여서 다이스 하나씩 D I S 그래서 앞뒤서 다이스 다이스 T는 착하게도 항상 D I는 E E R I E O 중에서 I 된 이유는 끝에 소리가 안나는 E C는 S-K S-K 중에서 S-S 그래서 다 합쳐서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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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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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다이스 쓰기 D-I-C-E 소리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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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-I-C-E 하나씩 U U I I I K K K U 소리는 힘이 U 소리랑 같이 힘이 없는 소리여서 사람이네요 합쳐서 소리 Like Like K K K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? I E E K K 내 뜻은? 그 그 난 좋아한다 뭐래 뭐래 좋아한다 좋아하다 라는 하다시네요 좋아하다 Like Like 쓰기 L-I-K-E 소리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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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K K K 좋아요 소리개수는 하나 셋 하나 셋 모여서 P-E-N hum 그래서 하나씩 P-P-F-F-I P-I F-I N-N N 합쳐서 P-P-A-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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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-N P-A-N Pine Then U Oh 이것도 하고. 좀 이따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일단 이거부터 find new p는 항상 i는 i e i n은 항상 e는 원래 e-e-e-e 이런 소리 나지 않고 글자를 지우면 안되겠지 그래서 다 모여서 뭐가 됐다? fine 소나무 예 한번 읽어볼까요 fine fine 그렇지 그냥 무슨 소리를 내려고 예쓰지 말고 그냥 f라고 해버리면 돼 fine how are you? i'm fine 할 때 그거네요 fine의 뜻은 잘 지내는 잘 지내는 어떤 씨네요 fine i am fine 하면 나는 소나무다 how are you? i'm fine 이 아니고 i'm fine 잘 지낸다고 해야지 ok 소나무 pine p-i-n-e 소리 pine 파인 ok 계속해서 다음 녀석 그리고 착한 녀석들 모여있네 ok 그래서 모여서 nine 하나씩 n n i n 합쳐서 nine 뜻은 아홉 9 i가 가진 소리 세 가지는 뭐라고요? i e p-o 중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고 있다? nine nine ok 그래서 쿵 nine nine 쓰기 n-i-n-e 소리 n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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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림 갑다 이 사람 그치? 민성이는 안 졸리지?" 오 author 갔다오니까 살짝은 피곤하네 살짝은 피곤하다 소리 개수는 그래서 모여서 9 Line cept 하나씩 L I I nED N 합쳐서 line 라인 그래서 뜻은? 선. 선. 줄 오케이 그래서 선 줄 라인 라인 쓰기 엘 아이 엔 이 오케이 소리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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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발음 아주 좋네요 오케이 소리 개수는 하나 셋 둘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? 레이스? 레이스? 응 하나씩? 그 R 그 뜻이 R R R I I I S 그래서 합쳐서? 라이스 무슨 레이스야 얘가 어? 내가 레이스 보여줄게 읽어봐 레이스 레이스 여기까지 소리 레 레야? 레스인가? 레이? 여기까지 소리 레이 레이 그래서 여기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중에서 뭐? 네 가지 뭐? 에이 에 아 어 중에서? 에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레이 레이 레이스지 이게 무슨 레이스야 이건 라이스지 이 녀석아 여과의 소리 라이 라이 라이가 내는 소리 뭐 중에 뭐? 어이 아이씨 이 어 중에서 아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뭐가 되고 있다 라이 라이 다 합쳐서 라이스 라이스 C는 뭐 중에 뭐? C는 뭐 중에 뭐? C는 스크 중에서 스 오케이 뜻은? 밥 밥 쌀 쌀 쌀 라이스 라이스 쓰기 R I C E R I C E 소리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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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둘이 개수는 셋 둘 셋 그래서 모여서? 아이스 아이스 아이는? 아이 여기서 여기서? 아 아아이 아이씨 C는? 스스 그래서 합쳐서 아이스 아이스 아이가 아닌 세 가지 소리? 아이씨 E E O 중에서? 아이아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아이씨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? 그러면 뭐가 되지? 바이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? 바이스 이렇게 하면 타이스? 이렇게 하면 라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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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치?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다음에 수기 시험 친 거 나인 아이스 마이크 바이크 라이크 라인 라이스 다이스 타인 수기 잘했어요 오케이 수기 예산은 10개 넣으면 수기 연습은 10개까지 하라 했고요 입기는 전부 다 해야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넣은 분 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두개 빙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